지금 이 경제민생의정이 여기에 집중해서 좀 해서 성과를 내라. 만약에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자치자본사면요. IMF 위기 비슷한 그런 위기가 가계부채나 기업부채에 스터질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없으세요? 그 위기 관리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대통령께서 이제까지 경제라는 게 그냥 땜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냥 회의나 하고 카메라나 찍고 경제관료들 말이나 듣고 이랬는데 그동안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 해왔던 부총리부터 모든 경제민생 관련 부처의 장관들 저는 싹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기국회 끝나면 그동안 경제정책은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외부 요인만 가지고 돌리기에는 다른 나라들은 괜찮은 나라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복지노동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에서 민생 경제하고 관련된 내각을 저는 새로 꾸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대통령께서 경제정책의 어떤 전환 같은 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정기국회까지는 중간에 부총리 교체하기 힘들겠지만 정기국회 끝나는 대로 바로 빨리 그만둬야죠.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출마 때문에 자리를 비운다면 최승로 경제수석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경제수석도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용산 대통령실의 경제수석 라인들 경제수석 말고도 다른 이 경제의 넓은 의미에 수석들 많아요. 거기에 장관들 저는 싹 교체할 필요가 있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요. 아니 경제부총리가 됐든 경제부처 장관이 됐든 자기가 콩밭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거 제대로 책임 있게 정책을 하겠습니까? 그 내년 4월에 총선에 나가서 좋은 지역구 받아가서 나가서 될 생각만 하면 어떻게 경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을 장관시키는 그 문제가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남은 임기 동안 경제사령탑을 진짜 좀 잘 골라가지고 정치의 어떤 전환 같은 걸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력풀이 있나요? 또 mb 정권 때 사람들 안에서만 찾으면 없겠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경제부처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여가부 다 봤잖아요. 국방부 다 봤잖아요. 대통령께서 앞으로 장관으로 쓰실 인재풀을 진짜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요. 박근혜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 중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까 좀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재의 국감에서 민주당은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 돼 총체적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정부 정책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국감장에서 가짜 위기술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1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하반기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건전재정 의지가 확인되었고 대외 건전성과 거시경제성과가 경고하다며 호평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imf 아시아태평양지역국장은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며 재정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현재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정부의 재정정책과 거시경제운용만큼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객관적 평가입니다. 민주당이 근거없는 국가부도 위기 주장을 꺼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의 실패의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 불안을 부축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경제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경제회복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입법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면서 추경을 주장하는 노선에서 벗어나 재정준칙에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육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한 노란봉둑법 대신에 일몰을 맞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에 속력을 내야 합니다. 대답을 못하시네요. 경제부총리, 경제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국가를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상조하고는커녕 상조 하락이 급속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하반기 성장률이 1.8%라고 했죠. 달성 가능합니까? 지금 1.4%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가도 작겠다고 후원했는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경제부총리께서 경제 전망하신 게 맞는 게 없습니까?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를 못 넘고 있고 직권 1년 5개월인데 마치 15년이나 지난 것 같다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분노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윤 정권 1년 반도 안 돼서 총체적인 국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알기나 하세요? 국민들을 생활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정부입니다. 그런데 공산 전체주의나 떠들고 있으면 어떻게 경제가 파탄나고 민생이 도탄이 현실화되는지 의원님께서 조금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은 시작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를 상대로 저는 질타 좋습니다. 그리고 추궁도 좋고 또 지적 제안해 주시는 거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표현은 적정 수위로 좀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초반부터 저보고 경제를 말아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뭐 파탄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뭐 아니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어떤 표현도 쓰십시오. 양의님 어떤 표현 쓰셔도 좋은데 우리가 이런 표현 말고는 없느냐 한 번 저도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한 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지적을 좀 하고 문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